강서구 청소년들 미리 보는 강서 시간입니다. 코로나19로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진 청소년들 강서구에서 코로나로 지친 청소년들을 위해서 비대면, 비접촉 강서구 청소년 어울림마당 즐거운 반란이 시작됩니다. 지난 4, 5월 인기리에 끝난 온라인 방구석가요제 이번에는 청소년들의 댄스 실력을 볼 수 있는 끼발산 프로젝트 2탄 온라인 온라잇이 열립니다. 오는 9월 11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 후 심사를 거쳐 6팀을 선정해 온라인으로 시상식도 진행합니다. 또 코로나19로 체험의 기회가 줄어든 청소년들을 위해 끼발산 프로젝트 3탄 쇼미더주머니, 일명 쇼미주가 열립니다. 선착순 200명의 청소년들에게 배부되는 쇼미주는 티셔츠 물들이기, 마스크와 마스크 목걸이 만들기, 비즈 반지, 팔찌 만들기를 할 수 있는 체험활동 키트입니다. 참여한 학생들은 쇼미주 활동 참여 사진과 영상을 SNS에 업로드하면 됩니다. 이 밖에도 미션 챌린지를 이어가는 나보다 잘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초중고 자녀들과 부모가 함께하며 가정의 놀이를 소개하는 라떼는 마리아 등 코로나19로 인해 달라진 놀이문화를 공유하는 SNS 어울림마당이 열릴 예정입니다.